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자두입니다 자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가 이런 형태로 피고 꽃이 피고 하얗게 그리고 열매가 원래는 파란색인데 초록색, 검게 혹은 다른 색깔로 익어갑니다 자두의 항명은 세 종류이기 때문에 세 개가 있어요 플라너스, 스피노자 이게 보통 우리가 보는 자두고요 그리고 플라너스, 도메스티카 이게 서양 자두라고 부르는 거고 플라너스, 아메리카나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자두겠죠 보통 야생 자두라고 부릅니다 야경부위는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자두는 많습니다 꽃하고 열매 그리고 껍질하고 뿌리 이렇게 하는데 열매는 모든 자두에서 다 쓰고요 미국 자두는 껍질도 같이 씁니다 이게 통명인데요 블랙홍, 슬로우, 슬로우는 열매를 갖다 슬로우라고 불러서 그렇게 부릅니다 와일드플럼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한 자두고요 한국말로도 블랙홍하고 슬로우, 가지자두라고 부르죠 그리고 잉글리시 유러피언이죠 서양 자두라고 부르는 거는 커먼 플럼, 유러피언 플럼 이렇게 부르고 미국 자두는 와일드 플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유라시아 원산의 관목이에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보는 자두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러피언 플럼하고 아메리칸 플럼 이거는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원산하고 미국 원산이겠죠 일반적으로 숲 가장자리에서 야생을 하고요 관생용으로도 많이 재배를 합니다 과일용이 아니라는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시가 많습니다 이게 산사나무는 가시가 하얗고 껍질이 하얗고 그리고 자두는 껍질이 검어서 블랙홍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가시가 나오기 전에는 벨벳형 털이었는데 그게 가시로 점차 변하죠 잎은 난형으로 서로 어긋나게 성장하고요 페셋 톱리형입니다 꽃은 3월, 보통 2월에서 4월에 피죠 백색으로 피는데 크기가 작습니다 열매는 10월에 열리는데 흑색으로 되는 게 있고 그대로 청색인 경우로 읽는 경우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효능은 구충제, 수렴제, 바람제, 인효제, 위장제 이런 효능이 있는데요 꽃으로 차를 만들어 들면 해독제로써 좋고요 그리고 이게 위장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욕도 자극하고 위장 기능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점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광이나 피부, 유경련, 수종, 결석에도 도움이 되고요 열매로 만든 주스는 입이나 목을 가글해가지고 염증 해소를 할 수가 있고요 어린이 완화재료는 과일잼을 더 많이 씁니다 과일 자체보다 잼으로 만들면 더 효과가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뿌리 껍질을 다려서 해열제로도 사용합니다 사용법은 보통 서리가 한 두세 번 정도 밤에 내린 다음에 수석하는 게 좋고요 반 컵의 물에 두 티스푼을 우리면 되고 이거는 입을 써도 됩니다 아까 얘기한 헙, 플럼 우리 보통 얘기한 자두는 전체를 다 쓴다고 그랬죠 근데 뭐 서양 자두하고 미국 자두는 열매 서양 자두는 입도 쓴다고 돼 있지만 어쨌든 껍질이었죠 조석으로 만들어서 반 컵씩 음용하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바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배를 과일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관상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찍 꽃이 피어서 다른 꽃보다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고 열매는 달콤한 것도 있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씁쓸한 편이기 때문에 꿀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188번에 정리를 했고요 자두는 제가 최근 향해할 때 제일 선호하던 과일 중에 하나예요 그 과일은 좀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크지도 않고 사과 같은 거는 비교적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먹기 좀 어려운데 자두는 물론 안에 씨가 있긴 하지만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서 제일 먼저 자두를 먹고 그 다음에 요플레 같은 걸 먹고 다른 과일 그게 토마토가 됐고 토마토가 과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토마토가 됐든 아니면 사과가 됐든 그건 좀 시간이 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하루에 세 가지 야채를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은 건강 챙기려면 다양한 색깔의 야채나 아니면 과일을 매일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